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안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 시간에도 천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천 백분? 여러분 나가세요 주무셔야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여러분 주무셔야 돼요 빨리 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보시라고 웃긴 거 아니에요 빨리 나가요 이 시간에 안 주무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나 진짜 가 앉아봐 가지마요 나도 금방 하고 잘라니까 일하고 방 좀 전에 들어왔어요 이 스케줄은 아니에요 피곤해 보이죠? 피곤해 보이죠? 어제도 아팠어요 울고 있었대요 울고 있었대요 울지 봐요 요새 몸이 안졌나봐요. 오늘은 나아졌어요. 보약이라도 내려먹어야겠어요 오빠. 그래서 내려먹으려고 켰잖아요. 그래서 내려먹으려고 켰잖아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려먹으려고 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아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가습이 켰어요. 소리 들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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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염색할까? 진짜 코로나 언제 사라지냐? 아멘 염색해요? 염색하고 싶긴 한데 진짜 거의 10년 정도를 이렇게 염색하면서 머릿결이 안 좋다가 몇 년 만에 머릿결이 좋아지니까 괜히 안 하고 싶은 느낌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어 요새 어떤 드라마 봐요? 저 그 어제 아 그젠가 킹덤 시즌 1 다 봤어요 하루 만에 재밌더라 이제 시즌 2 봐야 돼요 펜트하우스 봐요? 아니 저는 사실 한국 드라마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킹덤은 그냥 넷플릭스에 있길래 봤어요 스위트홈 안 봤어요 스위트홈 안 봤어요 비숲 비숲 안 봤어요 브리저튼 안 봤어요 어하루 어하루 어하루는 뭐지? 어하루 안 봤어요 라이프 온 마스 안 봤어요 별그대 안 봤어요 기묘한 이야기는 봤어요 기묘한 이야기는 봤어요 그레이 아나토미 안 봤어요 어쩌다 발견 하나로 안 봤어요 시그널 안 봤어요 경소문 안 봤어요 시크릿 가드는 안 봤어요 멜로가 체질 안 봤어요 멜로가 체질 안 봤어요 시크셔는 짤로만 봤어요 스리 안 봤어요 동백꽃 필무릎 안 봤어요 동백꽃 필무릎 안 봤어요 제가 소문나 응답하러 안 봤고 소문나 친공주 안 보고 캐걸춘향 안 봤어요 그니까 저는 사랑의 불시착 안 봤어요 저는 드라마보다 영화를 오히려 좋아해요 도깨비도 안 봤어요 대장금도 안 봤어요 조달라미 뭐야 조달라미 뭐야 조달라미 뭐야 안 봤어요 퐁당퐁당 러브 안 봤어요 그니까 딱 앉아서 매일 이게 그렇게 한 번에 안 끝나는 게 저는 좀 힘들어요 왕좌의 게임은 봤어요 해리포터 봤어요 해리포터 봤어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본 안 봤어요 최애 영화는 밤에 탈무너무 Even New eFings 다 비닷지 해리포터 봤어요 잘 모르겠네 분명 정asses 노트북 봤어요 노트북은 탑5 안에 들지 내 인생 영화 넷플릭스 제일 재밌게 본 거 종이의 집 비긴 어게인 싱스트리트 봤어요 먼 훗날 우리는 보려고 담아놨어요 타이타닉은 말할 것도 없지 헐 봤죠 싱스트리트도 더 봤고 인간 수업 안 봤어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위플래쉬 다 봤고 이터널 선션 당연히 봤고 레미제랍을 당연히 봤죠 레이지랄 1편만 본 거 같은데 타이타닉은 재밌어요가 아니라 무조건 봐야 돼요 타이타닉은 재밌게 보셨어요 선거 게임 한 번 봤어요 미 비포는 봤었던 거 책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본 거 같은데 라이프 오브 파이 봤죠 그거 너무 명작이지 저도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는 웬만하면 다 봤어요 마블은 너무 취향이죠 트루먼 쇼 봤지 트루먼 쇼도 진짜 재밌죠 반도 안 봤어요 리마 그간 건너지마요 봤죠 어벤져스 당연히 봤죠 인셉션 정말 최고지 가문의 귀한 뭐지 그 두진이 형 나온 건가 테넷은 아직 안 봤어요 봐야 되는데 드라마는 사실 잘 안 봐요 그냥 영화 영화 영화는 많이 봤죠 가오길 무조건 보지 로맨틱 홀리데이 코코 안 봤어요 코코 봐야 되는데 부산행 봤죠 예능은 안 봐요 전 TV 안 봐요 이프 올리 봤죠 기생충 봤죠 겨울왕국 아 그때 2 보기로 했는데 못 봤다 1 봤어요 겨울왕국은 1만 아 그 클라우스인가 그 영화도 있는데 그거 크리스마스 때 보기 좋은데 제가 추천하는 영화 안 알려 드릴 거예요 내일은 일 있어요 내일은 일 있어요 난 진짜 안 알려줄 거야 나만의 명작 카메라 조금만 위로해달라요 일찍은 안 해 근데 한 90분 50분 50분 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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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안 먹어요 보통 소녀 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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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시간 자면 됐죠 뭐 마라탕? 마라탕 그냥 막 한 번 딱 먹어봤어요 그냥 마라탕 헐렁 민추는 어때요? 그냥 막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난 정확히 생각해 본 적은 경우에 저도 좋아하게 된 사진 하얀 refer 이 영상은 아 atively 랍 아 너무 내 취향인데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긴데 이건 와 저분은 누구야 내가 상주해야겠다 어디갔어 모르는 와 이분 누구야 댓글 고정해 댓글 고정해 아 진짜 오늘 제일 웃겼다 이거 아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웃겨 진짜 아 너무 웃기다 모르는게 상책대 모르는게 아 이건 진짜 진짜 웃긴데 이거 아 진짜 웃기다 이거 고정 취소해 드릴게요 송강 호되게 혼내기 송강 호되게 혼내기 송강 호되게 혼내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송강이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행복한 기억도 행복한 기억 이거 고정이다 아 근데 이건 무조건 행복한 71억 아니야 아 송강 배우님이 계세요? 전 잘 몰라요 행복한 기억들 행복한 71억 송강 배우님 찾아봐야겠다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이제 다음 타자가 안 나오네 다음 재미있는 것도 안 나오나 행복한 71억 진짜 웃기네 아니 검색하고 왔어요 아니 검색하고 왔어요 아 이런 뜨거운 냉면 먹기 내 차가운 노동 먹기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그거는 밸런스잖아요 나 이런 웃긴 걸 원해요 딱 하나만 더 듣고 저는 이제 자러 갈게요 팔만대장경 다 읽기 팔만번 대장내시경 하기? 이건 재미없는데요 이거 웃기다 이거 귀엽네 아는 게 흰이다 아는 게 흰 아 이거 웃기네 진짜 아는 게 웃기잖아요 이런 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밸런스를 제대로 이렇게 밸런스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흰이 진짜 귀여워 벌크업하게 돼 물 벌컵 벌컵 마시기 아 글쎄요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 대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 생갈치 1호가 뭐냐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시력 나빠지기도 실력 나빠지기도 뭐야 여러분 내가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강아가 키우는 거지 딱 진짜 딱 진짜 아 이거는 조금 아쉽다 백무늬 불혈개인데 맥모닝 불혈개 이건 좀 아쉬운데 차라리 이런 건 어땠을까 백무늬 불혈개인데 나무늬 불혈개 차라리 이런 게 더 웃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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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공에 대 송의 공 이거는 선생님을 그렇게 하시면은 좀 그러죠 손동훈 대 발동훈 이거는 댓글 신고 모르는 걔 산책이 진짜 웃긴데 아 여러분 지금 웃기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점점 좀 과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나가세요 너무 지금 이거 인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대 소 잃고 뇌 약간 고치기 이거 웃기잖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대 소 잃고 뇌 약간 고치기 이거 웃기지 않아요? 이런거 진짜 웃기죠 아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댓글이 저한테 랜덤으로 온대요 그래서 모두 다 읽을 수 없는 점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그거 뭐지? 하울의 하울의 뭐 뭐였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 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어 약간 애매하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대 하울의 무빙이 오지는 성? 욕심이죠 약간 욕심부리셨죠? 이거 태잔캣의 비욘데 이거 웃기다 이거 웃기죠 아 이거 진짜 웃기네 이거는 퇴장 퇴사 비욘세 아 진짜 웃긴데 이거 여러분 그거 돼요? 여러분들 날 진짜 웃길 수 있으면은 제가 라이브 초대할게요 그럼 초대해서 날 실제로 웃겨주세요 한 분 근데 이거 전화 연결해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라이브 초대할 수 있잖아 얼굴 이렇게 살짝 가리셔도 되고 이제 음성으로 공개 처형이에요 이거 아 좀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하지 말자 그냥 해본 얘기에요 하지마 별로인 것 같아 다 차인데 하지 맙시다 아니 아니 너무 늦었어 나중에 좀 뭐 저녁 시간대 열면 그런 걸로 한번 해가지고 팬분들이랑 또 전화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너무 이제 다섯 시 다 돼가니까 자야지 너무 웃기네 아니야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시간을 너무 가는 거야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시간을 생각 못 했어 니모를 찾아서 대 니모를 찾아서 계속 하시는데 이거 좀 재미없어요 명탐정 코난 대 명란전 코난 여러분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문을 황현이 이거 괜찮네 아리아나 크란데 말입니다 아 아 자자 카드값 조체리 괜찮네 아 재밌는 거 많았네 이쑤신정군 이쑤신정군 나의 라임 오지는 나무 나의 라임 오지는 나무 난 하지 음주 가무 아예 안하지 안하지 음주 가무 윙카르디움 랩이 우르사 여러분 제시어 하나 주면 그걸로 랩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 이만 가보게요 MC라코 시간 지나도 안 죽음 여러분들은 깔아두겠지 내 노래로 브금 나는 노래 연습하다 오늘도 드금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은 두근두근 이런거 끝도 없이 나오죠 이거 웃기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뒤진다 내 이름은 고난 역경이죠 자죠 어휴 여러분들 이제 그만해요 자요 자야죠 내 이름은 유난 떨고 있죠 괜찮네 지킬게 있고 하이드게 있지 괜찮네 여러분 이제 나가주세요 전 이제 그만 잘게요 오늘 졸업하세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야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아쉽죠 새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거에요 여러분들 이제 끌게요 55분 되면 끌거에요 지금 54분 아무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내 이름은 가난 돈이 없죠 여러분들 잘 자요 좋은 하루 보내요 울지마요 왜 이렇게 우는 분들이 많아요 울지마요 울지마요 빠이 여러분 굿나잇 여러분 날씨였습니다 немнож découvrir 날씨 울지마는 감사합니다.